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에 진행되는 노안의 정순태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번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최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와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도 많았고 때로 온 힘에 겨우 울며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주님 찾아와 나를 위로하셨고 내게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최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와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최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와요 이 세상 악한 권세 이기고 떠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